그냥 내가 방을 파 보자 재밌거나 여자거나 이게 맞아 어 뭔 소리야? 아 그만 들어와 미친 인간들아 뭔 덤프트럭는 뭐냐 뭔 소리냐 아 좀 꺼지라고 어 꺼져 어 흠 보뚝이 안들어오냐 반갑자 안녕하세요 초대하셨 보뚝이 좀 돌아오라고 쪽지 좀 보내보든가 해보세요 아 저 안그래도 바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초대해도 안봤던데 보뚝이가 초대를 거부해놨거나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민지야 아 사창가 목소리 내고있어 안녕하세요 그만해 안녕하세요 남자 오 scallop 어 진짜 병신대밖에 없네 그럼 날, 그럼 날 먹어. 곧둥이가 강태 풀어달래요. 나 목둥이 안했는데. 곧둥이가 강태 풀어달래. 아니 닉네임 뭔데? 아, 뭔 소리야 이거. NA에? 씨발 꺼져. 누군데, 누군데요? 아니 닉네임이 제프 아니야? 맞는데? 어, 나 제프 강태 한 적 없는데? 아니 애궁, 애궁 아니야 애궁? 아 애궁 아닌가? 애궁 맞는데? 애궁 저 새끼 아니야 근데. 저 새끼. 봇둥인 척하네. 개병신새끼. 저거 제프인데? 제프가 지금 안 들어오는데? 아, 이 새끼 뭐해. 아,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. 아, 병신. 어떤가요? 예, 데려오세요. 예, 끌고 오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예, 예. 아이, 씨바른 야만. 아, x같은 년. 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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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봇둥이. 개 씨 갈래. 흐어, 왜 웃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꺼져. 안녕하세요. 꺼져. 우리 둘만 남았다. 그런 소리 좀 내지 마. 아 알았어요. 죄송해요. 남자친구 좀 빨리 데려오세요. 잠시만요. 남자친구 왜 없어요? 왔어요. 아니 이 새끼 안 보이네. 그러니까 이 새끼 어디 갔나봐. 화장실 갔나봐. 그런듯? 아니 근데 민지님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민지님을 맨날 봐온 결과. 근데 왜 자꾸 사탕가에 썩은 애 나는 목소리 내는지 모르겠어요. 사탕가는 뭐야? 말씀 지나치시네. 사탕가 여자 냄새나잖아요 목소리가. 제가 사탕가에서 일하니깐요. 이거 한 시간에 천원도 안 될 것 같은 년에. 한 시간에 3천원 받거든요. 아. 아니 미친데. 제 햄털 못 보셨잖아요.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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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햄털. 햄털? 햄털이 뭐야? 손으로 해주는 거. 하니깐. 하니깐. ke title 이번엔 상담아가지 마세요. 야 인연을 왜 안 줄이냐. They are fucking talking. 제 여자친구? 아.. C발 제 여자친구거든요? 아 저 닥쳐 화나니까 지금 미친녀 가비 내 초대를 거부해? 아 진짜 아니 어디 갔나봄 아 C발 벌써 5시네 초대 너 뭐 한거냐? 아니 좀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 망고 두부인데요? 망고 두부? 닉네임이? 망고 두부 닉네임이? 아 강태 당했었다고? 아 분명히 제프였는데 닉네임이 일단 강태 풀어볼게요 망고 두부? 예 제프 아니야 망고 두부 저기 해본적 없는데? 뭐야 이 새끼 사칭이야 사칭 아 그냥 저기 그 사칭인척 아 피아노님 안녕하세요 인사한거에요? 인사한거에요? 아 C발 진짜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투콘하는데 활용하네 아 저게 언제 적 C발 투콘 피아노 빌런이야 제프하디 꺼져 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 애궁이래요 애궁이 애궁이래요 애궁이 예 한번 초대해보고 아니면 강태 하죠 알겠습니다 아 뭐야 강태 풀었는데 나랑 친축 안되있음 그래 제프보스 제프보스 한번 초대해보죠 저번에 아까 닉네임 버그난거 같은데 안받긴거 제프보스 아니 해도 안받아 아 이 새끼 뭐야 나게 잘 알았네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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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치면서 C컷네 잘하네 여자에요? 남자에요? 놀리냐? 이 개새끼야? 코트는 돼지래요 돼지 한 바퀴 오! 말할 수 없는 비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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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! 말할 수 없는 비밀이네 우와! 으악! 으악! 아니 잠깐만 왜 신음소리를 내 미친놈아 이 새끼!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신음 내네 흥분하는거 봐 대박이다 으악! 0512님 오케이 광태 와 근데 저분이 그 주걸륜이었네 주걸륜? 어 왔다! 주걸륜이야! 아 시바 아 아니네 사칭이었잖아 응 아 저 새끼 뭐야 카푸치노? 응 진짜 야 민지야 응? 넌 남자야 여자야? 그 보똥이 오면 네 민지씨랑 그 화나연님이랑 저랑 네 보똥이랑 넷이서 그 아 아 그 진짜 싫다 우와 와 와 넷이서 뭐 끝후 한번 하시죠 아 끝후 좋습니다 끝후 좋아요 민지 ㅅㄱ 흥분했네 으흥 으흥 에허 아이 저사람 남장噹소리 내지 않았나 으흥 아닌데요 저요 하하하핳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지.. 인지바람입니다 아 씨발 적당히 해 안녕하세요 호이님 안녕하세요 코튼님 예예 그 치킨 티셔츠는 괜찮으십니까? 젖국지가 보이더라구요 와 재미없어 억지로 짜내는 것 봤지? 제가 곧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게 돼서 처맞을까봐 저 살짝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성유모라고 놀림당하면 어떻게든 탈용해서 PC방에 들어가서 토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도록 할거에요 내가 지켜줄게 부디 저 없어도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내가 지켜줄게 제가 초중학교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토콘에 시작했는데 어느덧 토콘 9년차 제 나이 20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저 없어도 잘 지내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엄청 웃기네 하하하하 말하면서 근데 잘 슬프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뭐 요즘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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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곳,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숲 속을 우리는 안다 강태했다, 씨발 새끼야. 잘 자라. 나이스, 나이스. 잘 잡았다. 나이스, 안녕. 안녕. 잠을 잃었네. 넌요, 들리는가? 들리는가? ㄴ, 뭐? 아이, 저도 일병제대에도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. 이거랑 전후. 근데 이 노래가 제일 좋긴 함 이게 뭐였더라? 전선을 간다지? 전선을 간다..?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역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들리는가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이 목소리 톤이 뭔지 바로 돼지 돼지 아니 돼지밥 먹고싶네 돼지톤 아니에요 진짜 다 잘한다 불러보세요 돼지 나는 널 내 볼 보면 죄송해요 안 부를래 왕벌의 비행 왕벌의 비행 좀 어렵지 않나 어려워 그 것 같아 나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왕벌의 비행 비행 어어어 보 Tranquil 어 우아 여기 뭐가 아픔? 저거 하루종일 칠텐데 엉덩이님 잘한다 감사 하루를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하... 민지님은 잘하는 게 뭐예요? 몸 파는 거? 아... 씨발라니? 아... 진짜... 아..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매번 말할 때마다 저렇게 씨름소리를 내냐 아니 현타 존나 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? 안녕? 으흐흐흑 근데 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? 나도 이해가 안 감 죠 지랄 아니 혹시 처맞으면서 저렸나? 흐흐흐흐 흐흐흐 계속 으흐흐흐흐 그 지랄 하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 수홍 감사합니다 9711님 아 근데 뭐야 9711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3개월 동안 100푸드 3만개나 쌌네 시발 본인이요? 예 누구한테? 역효한테? BJ 철구형 헐 연보성 헐 스타 좋아하는구나 로이조 스타 좋아하는구나 코트님한테 1000개 썼어요 아니 근데 뭔 돈이 있어갖고 풍선을 그렇게 쌌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 인방 진짜 좋아하나보다 저 인터넷 방송 남들 양띵 볼 때 저는 아프리카 TV 보면서 자랐으니까 옛날부터 나이가 좀 있겠네요 20살인데요? 그러면 뭐 10살 때부터 방송 봤다는 거야? 말이 안 되잖아 초사 때부터 봤는데요? 초사 때부터? 네 와 대박 이 노래 뭐야? 좋다 아 분위기 좋네 나도 이런 음악 나오는 커다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펜트하우스 모르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싶다 꿈께 병신아 안녕히야 꺼져 이방에 여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할게요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민지 저는 보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민지 질투하겠네 전혀 저 보족보 아니에요 아니요 우와 누가 노래도 불러 노래 불러 여자였네 피아노 하시는 분이 우와 완전 100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 이제 한 걸음 이뻐 이제 한 걸음 이뻐 오우 이벤크끼빛 보지 마 저 끝은 보지마 우와 인기 많겠다 피아노도 저렇게 잘 치는데 노래까지 잘 하고 플랫폼이 좀 아니다 토크호는 좀 아닌 것 같아 아, 아 피아노님 월동안 봤는데 피아노님한테 아, 시발요 아, 미안 아, 고백 공격 아, 미안 아, 시발 나가버리네 미친년 아, 좋았는데 시발 새끼 너가 뭐가 좋아? 너 레즈비언이야? 아, 진짜 닥쳐, 이년아 며칠 사이야 윗날 달래고 짐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오 와 하쉽다 되게 늙은이 같다 아니, 시발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저 여자분한테 불러줄라 그랬는데 개샤키 네가 고백하는 바람이 나갔잖아 설레서 나간 것 같은데 심장 쿵에서 어 근데 확실히 코트님도 목소리에서 연륜이 많이 느껴지시네요 뭐래 되게 늙었네 아 피아노님 진짜 노래를 하니까 여자였다니 녹음이야 녹음 아니 녹음 아니야 노래하다 끊었잖아 개쩐다 친추해놔야겠다 전 코트님이 친추하기 전에 했습니다 이미 아니 내가 먼저 꼬실거야 님은 보뚱이나 만나세요 아 갑자기 보뚱이가 정떨어집네 저런 분 보니까 저런 분 꼬셔주세요 너네 항상 4창가에 있었는데 뭘 꼬셔 4창가 24시 대기하고 있잖아 하면서 오빠 오빠 저 쌓여 쌓여 이 시랫어잖아 씨발만 써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? 스물아홉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 좀 먹었죠 어디 사세요? 저 수원이요 저 수원이요 수원이요 수원 수원 인계동 유명하지 않나요? 어 그쪽이랑 좀 가까워요 음 수원의 광교 신도시 그리고 인계동 인계동 하면 인계동 껍데기죠 인계동 껍데기 같이 드실래요? 왜 웃으세요? 아 껍데기 안무 꺼본지 오래되서 아 껍데기를 별로 안좋아하세요? 네 저랑 그럼 수원 왕갈비통장 뜯어드릴까 싶네요 그거 파는 데가 있어요? 네 수원 왕갈비통장 야무지게 뜯어드릴 수 있는데 저 어떠세요? 뜯어준다 그러니까 제 앞니로 뜯어드릴게요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뜯어요 같이 써님 네네 그 무슨 일하고 계세요? 저 백수에요 아 시간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네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65요 65 몸무게는 물어보는 거예요? 아니면 흘리는 거예요 말을? 아니 이게 다른 토크온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그대로 써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을지 순간 고민했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네요 50에서 55 왔다 갔다 해요 남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 남자친구 때문에 수원 왔어요 아이씨 이발 남친이 있었어? 있었대 아이씨 이발 뭐야 완전 완전 꽝이잖아 완전 세대했네 우리 기대했는데 나도 기대했는데 나 이 때 엄마한테 말하러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방에 들어오는 스물다섯 이하의 여성분들은 우리 저 화남 님이 꼬시고 그 스물다섯 이상의 여성분들은 내가 꼬실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꼬셔주세요 남자친구 있으시다면서요 와 이거 완전 시바논이네 노레암 님 대답 나가 이 새끼야 남자친구 때문에 이사 왔다고요? 네 낭만이 쓰시네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? 다시 가면 되죠 돈 많은 년이었네 그때는 청라로 오시면 안 될까요? 청라요? 청라 몰라 있는데요 저 여기 지리를 아예 몰라가지고 청라니 제가 있죠 아 목장 냄새 무슨 목장 냄새 목장 냄새가 왜 나 돼지 냄새가 나 시발 새끼 손 냄새 났네 손 냄새 보통이 없는데도 뭔가 재밌네 저 부산인데 부산에 또 더베이가 유명하거든요 저랑 요트 타시고 데이트 한번 가실까요? 부산 사세요? 예 뭐래 빙신이 싫으면 싫다고 해 말 끌지 말고 이년아 싫어 아니 그래도 누나한테 누나한테 그게 뭡니까 아 내가 누나야? 저 사람 20살이에요 20살 누나 누나 넌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곁에만 있어요 너는 내 여자니까 알고보면 여기를 네가 하세요 알고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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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려고 하셨는데 너는 내 여자니까 진짜 목소리 저주 받았네 아 이게 안 올라가요? 저 저 1옥타브 라까지 올라갑니다 1옥타브 라 1옥타브 라면은 애국가 수준인데 저 그래서 맨날 음악 시간대 맨날 최하점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썸님 네 남자친구는 얼마나 되셨어요? 2년 조금 넘었어요 많이 타세요 많이 많이 사귀세요 내가 저주할 거야 나도 저주할 거야 에이 그걸 뚫고 잘 만나겠습니다 요즘 남자친구 없는 여자 보기 힘들더라 있잖아요 저 있어요 아 꺼져 민지야 왜왜왜 사창가 여자는 여자라고 안 쳐주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아닌데 아니 근데 쟤도 저 목소리로 하루종일 저렇게 토큰하면 선타 못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? 여자친구 왔다 초대 얼마나 해야 오는 거예요? 보등씨 저기 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뭔데요 잠시만요 네 와 일만들 완전 미쳤네 footage 저 비곤해서 좀 누워있었는데 와본이 컴퍕 봤는데 이렇게 돼있었어요 모아! 메이플 모아! 제 화면 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제가 보총님 보고 싶어서 초대해달라고 졸랐어요. 죄송해요. 넌 누구니? 언니 메이플 모아. 뭐야 초콜렛은? 민지야 가만히 있어. 땡! 아 저 오줌 좀 갈겨도 될까요? 아니요. 갔다 올게요. 누세요. 제 입에 다 싸나요? 아? 왜 저래? 쟤 왜 저래? 갑자기? 갑자기 왜 그래요? 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입에 오줌 싸달라고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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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드립이에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 말 실수했네. 죄송합니다. 매절해버리네. 아니 아니요. 나는 저 보통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저런 왜곡된 성욕이 너무 싫어. 아 진짜. 아 좀 토나 미안해. 나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만해라. 아니요. 코튼 님이 병기가 될 생각은 없어요. 다녀오세요. 네네. 똥싸개야. 나의 오줌싸개야. 나의 똥싸개야. 나의 똥싸개야. 초대 존나 많이 해놨어. 그 와중에 메이플 꺼놨네. 아 초대 존나 많이 해놨어. 민호진야. 언니 메이플 어디 서비에요? 너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단다. 자기야. 언니. 너 같은 자기를 둔 적이 없단다. 우리 조선 호텔에서 결혼해야지. 결혼식 올려야지. 언니. 결혼하면 너랑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. 아기 순풍 순풍 낫고 우리 잘 살 수 있어. 나도 알파메일 유전자를 얻고 싶어. 알파메일. 알파메일이 뭐야. 너가 될 수 없는 거. 미안하다. 아 또 조용하냐. 미안해 얘들아. 미안하다. 아 진짜. 야 민지야. 왜 시발년아. 언제까지 사천과 일할 거야? 야 민지는 평생 직장이야.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야 그거. 언니가 먼저 졸업했잖아. 야 그거 그만두면 퇴직금 나오냐. 난 그 그림자도 밟아본 적이 없어. 무슨 소리 언니가 소개시켜줬잖아. 어 꼼꼼니? 야 그만두면 연금 나오냐. 민지야 팬티 가야 입었냐. 아니 일주일째 입고 있어. 똥이 났다. 좀 싫어라 민지야. 노래졌어. 팬티 노래졌어. 으으 으어악 민지 팬티 팝니다 흐흐흫흐흫 5만원에 팝니다 아 뭐야 민지 팬티 팔아요 5만원에 팝니다 3천원밖에 안될거 같은데 아 문? 아 뭐야 쥐소리 키키님 아빠 따라하지마셔 아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나갔다 나갔다 아 쟤 아빠 따라하다 나갔어 아 개새끼야 미장이라니까 나 이말도 어디서 배워왔거든? 어디서 배웠는데? 어? 어디서 배웠어? 어 랩방에서 랩을 왜 해? 병신년아 민지 너 갈굴려고 육지당이요? 어흥 어 오타쿠 십년 민지 오 아아 오타쿠는 너야 병신년아 지금 방송중인건가? 민지 오타쿠 돼지같은 년아 거울 봤나본데 돼지년들끼리 싸우지마라 야 제일 돼지 지금 오줌 싸러 갔는데 야 급겠다 야 오줌에서 기생충 나오겠다 그건 너잖아 너 오줌 오줌 싸랑 그대로 굳잖아 러시아도 아닌데 나 구축 나오던데 어려운 새끼들 아이고 부더기 아 더러워 병신새끼 병원가야됐나 진짜 더럽다 너네 진짜 더러워 언니 저새끼 멀리하자 쪼쪼 오줌이년아 니가 제일 더러우니까 병신같은새끼 결혼하고싶어 정수 좋았습니다 예 오셨어요 10월나게끔에 보셨습니까 네네네 맛있지 호황이시여 아가코트 외로워 아가코트 아가코트 오빠 나 오늘 몇번 싸게하는거야 다 꺼져 아가코트 외로워 아니 지금 나한테 뺏길까봐 스킬 썼네 노래 부르네 보욽이 나한테 뺏길까봐 니 많이 가져라 감사합니다 야 야 너 그거는 내 보욽님 나 싫어해 너 모르지 괜히 그런거 얘기하면서 떠보지마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하자 약속해줘 메이플에서 먼저 결혼할래? 나 맥열은 이미 약혼자 있어 너 매소 얼마 있냐 맥열이래 맥열은 없고 나 이미 초콘 여자 메이플 결혼했어 미안 어? 나 이미 결혼했어 맥열 유부남이야? 메이플에서는 유부남이고 현실에서는 솔로니까 너 눈에 띄지마라 헤네시스 택시로 너 칠게 네 재미없어요 네 저희 제가 세 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열어볼까 해요 네 이벤트요? 네네네 좋아 기대된다 좋아요 좋아요 해피 해피 월 아 수고 우리 뽀우니 고맙습니다 우와 맥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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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stra 芝ING 아니 꺼져 요개새끼야 맥땡ッ 하 пом 니가esti 한번 해봐 해피 해피 해봐봐 한 번만 해봐봐 제가요? 레츠고 아 이거 더 높아야 돼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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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강아지 아니야?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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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니까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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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이거 민지가 잘할 것 같아 민지가 해봐 안녕하세요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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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러워 아 시발 앙앙앙이래 개새끼 저 앙앙앙 하는 거 약간 좀 월미도에서 그 하얀색 강아지 그거 만원짜리 강아지인가? 낑낑거리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 소리 났네 뭔지 알지 예예 전혀 자꾸 신났네 아 근데 이거 마성의 부금이기만 코트 돼지 돼지 코트 돼지 돼지 포톤 캐시 발려 예? 아무튼 저 세 분에게 그 이벤트를 좀 자그마한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예? 어 어 한 분에게만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에게만 드리는 거고 어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돼요 큰 건 아니고 그냥 5만원 문화상품권이라서 저같은 냄새인한테는 100만원 까부치죠 그래요? 네 그러면은 꼭 따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끝후 대회를 아는 것도 아닌데 미리 인사하네 끝후 대회를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끝후 온라인 끝후 해본 적은 있어요? 끝말잇기 아닌가요? 네 맞아요 해봤습니다 단장님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 아 그런 부정 뿜어내지 마세요 보통씨 네 그것도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건 토크온이랑 연관이 돼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토크온 하다보면 불특정 다사랑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어들도 많이 알겠죠?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읍지읍 뷰지? 아니죠 반지 그렇죠 봉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아니 봉지는 되잖아 뭐야 чет 네 andere 또 사회 부작용자 행동하세요 아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오렌지주셔가ić SNS에 안타놨네요 그쵸. ин Beau 저 친구 맨날 약을 먹어야 되죠? 네 제가 몰려 먹이는데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끝후를 여러분들과 해볼거에요 좋습니다 브금은 제가 끄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사이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링크 그냥 요걸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복붙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로 들어와주세요 브라자로 오케이 브레지요 하.. 진짜 싫다 그래하자 그래하자 자 게임 시작 누르시구요 예 사용자 규정 확인하기 왜 안봐지죠 예 방 만들게요 확인 혼민정은 연애하는 끄투 방 비밀번호는 채팅창에 쳐 드릴게요 방 비밀번호는 채팅창에 쳐 드릴게요 방 비밀번호는 채팅창에 쳐 드릴게요 예 브금은 끄는 방법 없나 니가 어떻게 꺼 설정 있어 아 상단에 몽키스패널 누르래요 예 아 배경음악 끄면 되겠네 으흠 아 저 꺼야겠죠 으흠 자 됐어요 제가 그 방 어 뭐야 방에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니들 다 강퇴할게 저 새끼 누구야 다이야 방 비번 걸어야지 자 방 비번 채팅창에 쳐 드릴게요 예 예 1등 하신 분한테는 5만원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연습게임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게임 가시죠 좋습니다 방 비번이 질사질써요 아 말하면 뭐야 이 멍청한 년아 말하면 어떡해 아 왜 저래 보뚱해지지 아 진짜 진짜 지능 떨어진다 이녀 죄송합니다 이 새끼 민지한테 욕먹어줬어 그래 그리고 7474하면 질사질사야 미치겠네 야 애들아 센스가 없냐 닉네임은 안 나와서 중독거 바꿔와야지 민지야 두둥이 집어넣어 나나 집어넣어 쌍년아 알았어 자 준비됐어요? 예 아니 누가 보뚱이야 누가 보뚱이고 누가 민지야 안 나오잖아 아 저 댁인데 이거 준비하는 거 뭐예요? 아 이거는 네 아 7369가 보뚱이네 보뚱이가 7369? 예 닉네임 좀 바꾸지 씨 개새끼 아니 이거 잔동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니까 닉네임 어떻게 골랐어요? 귀여워서 신나요? 저 그냥 로그인해서 그냥 닉네임 했는데요 아 그 아이디 로그인해가지고 야 너 항상 준비되어 있구나 난 준비된다 이게 방송인이야 곧 있어 기다려 나 방송할 거니까 아 그래? 갑니다 예 예 어 내가 다시 들어갈게요 어 어 예 아 지능 문젠데 지능 떨어진다 그니까 레디 하세요 내일도 살쪘나봐 닥쳐 예 당장 넘어 봤는데요 어 시작하세요 레디 레디 고고 JUDGE 연습 게임이에요? 예 시옷 히uten 이거 뭐야 받아치는건지 раж 성함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거 못해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어 오후 격 log 여기 아삭 interest 좋아요 아아.. 아따아 아아... 아아.. 아아아.. 아아아아 아이구.. 아아.. 아.. 아아아.. 분위기 깨지네 이온 자 기억 미음 하세요 보뜽씨 네 아 끝 뭐뭐야? 어 아 이거 있네 오 구멍이 뭐냐 민지 민지 흥분했다 오 거멍은 뭐야 아무거나 치네 곧 곧 개지 찔린다 까비 괴물 그만하세요 어 아 아 경민이 어 있네 보총이는 가망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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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다. 꼼꼼히 고니가 되네. 와... 대가리 진짜.. 뭐냐? 와.. 완전 전골 대가리이네? 진짜 인연 대가리에 쌓인게 없네. 진짜 병신이 많네. 저격하네. 어휘력 도지? 가사? 도지 가사 아 이건 저의 독주네요 도지? 어 뭐야? 안되죠 안되죠 나가자 나 이 방에 독재자야 나 있어 나 있어 병신 따놓 까서 병신같은 양 이 새끼 진짜 학력의심되게 만드네 아 그러니깐 기본 교육 못 받았어 어 이거 좀 어렵다 빵 푸시 푸시야 어 인정 인정 푸시는 맞지 푸시포이 아니 민지 2년도 사창가에서 일하니까 안 볼 거 알겠어 바빠와 판숙이 반숙이 반숙이 나만 예배를 못했다 미친새끼 아니냐 사람새끼 아니네 우리 대장님 건드리지 마라 저 방향 주세요 코토와 위로해줘 방향 어떻게 져야? 클릭 코토와 위로해줘 내가 꿀찌했어 위로해줘 내가 위로해줄게 필요없어 자 이번엔 좀 빨리 가볼게요 아 예 여러분 제발 잘해주세요 라운드는 7라운드입니다 이거 1등 해야되요 1등이 만약 날면 당신들이 저한테 5만원씩 줘야되요 알았죠? 왜요? 뭐가 왜해요? 알았어요 그러면 셋이 더 모아서 5만원 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레디 해주세요 안줄래요 싫어요 레디해 자 와 설마 우칭은 뭐야 아 이건 뭐야 게임을 하자 게임을 다시해요 민지 관종이네 아 진짜 아 진짜 와 왜 아 사라 다행이다 이건 안했겠지 아 설마 안돼 아 아 이게 뭐야 게임을 하자 게임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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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너네 고조 고조 검정고치도 못다겠네 이 새끼들 와 설마 아 아... 영수님 같애요 안 들어간다 정신이 없어졌다 정신이 없어졌다 정신이 없어졌다 도목 아...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졌다 정신이 없어졌다 대목 대문 정신이 없어졌다 아... 아... 정신이 없어졌다 으악 설마 아... 전 대물이에요 전 도무 와... 대물이지 아... 돈... 돈 먹어 아... 뭐야 돈 먹어 개새끼라 아니 2년대 진짜 모질하네 아... 아... 난 통양 정신이 없어졌다 보통이나 돌연변이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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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정신이 없어졌다 아... 이 씨발 이거 도저히 핑퐁이 안 된다 이 개새끼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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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... 오만로 이거 연습게임 자... 어... 5시 55분이다 누가 내 생각하나 본데 이거 연습게임 연습게임이에요? 아... 알았어 제대로 하자 그럼 우리 팀전으로 갈래요? 아 팀전 좋습니다 그러면은... 어쨌건 나갈이 되면은 1대1 싸움이 되는거니까 여기서 우리 둘이서 팀을 나누죠 제가 A팀 가겠습니다 A팀 그럼 제가 B팀 가면 되겠네요? 예예예 눌러주세요 B팀 B팀 눌러주세요 보충아 너 나한테 와라 A, B, C, D 가고싶은팀으로 가세요 아... 보충아 나한테 와라 내가 민지양 살게 오케이 나 있을게 아... 저... 뭐... 뭐야 저... 뭐... 왼쪽에 B... 아... B를 누르라고 멍청아 아... B를 누르라고 멍청아 안 누르시면 돼요? 이새끼 컴퓨터로 아... 뭘 안 눌러진데 B가 A, B, C, D 있잖아 옆에 야 그럼 C 눌러봐 아... 잠깐만요 아... 뭐가 어딘지 모르나봐 야... 씨... 멍청해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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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눌려줘 진짜야 나갔다 들어와봐 개인 A, B, C, D 있잖아 여기 예... 안 눌러줘요 이게 왜 안 눌려준다 그래 내 껄렸어? 다시 눌러갈게요 아... 이 새끼 준비하고 해서 한 거 아니야? 아... 그래서 안되는갑다 아... 아... 지능 떨어지네 빨리 돌아 다른 사람 B번 치고 들어오기 전에 맞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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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레디 레디 시작합니다 야 너 나랑 하는 거 괜찮아? 레디 해 아... 오빠...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오빠가 해줄게 실제로 보뚝이가 누나죠? 갑시다 도움 주는 거 가능해요 레디 해 두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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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오... 좋았다 강수로 한 대 두성 대수 대수 등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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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신아 등심 오케이 덕소 대소대소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돈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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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년아 꺼져라 이 년아 어휴... 애가 탔다 애가 타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내가 놀랐는데 비읍 비읍 나는데? 어허 너야 뭐 해야 돼 아... 어떻게 이런 새끼랑 같이 사냐 아 잠깐만요 개볼 좋았다 구보 개보 공부 공부 공방 공방 아 내꺼 써먹네 아이 씨발 고복 개복 개복 아니 어 교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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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꺼져 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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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극빈 극빈 개분 거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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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 고분 아 나이스 개방 개방 겉뼈 겉뼈 야 씨발려나 내꺼 좀 그만 써먹어 개새끼야 복둥이 씨발러마 아 아 뭐해 아 아 나이스 야 야 민지야 개새끼야 내가 내가 준걸 쓰고 니가 뭐 생각한걸 담아놓고 있어야지 멍청한 새끼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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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죽는다 상대 상대 진짜 개멍청한 년이네 이현아 이현아 내가 채팅을 치잖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총점이 더 높아 음 어 뭐야 퀴브위나 토박 나 할게 나 할게 나 아 아 아 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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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타백 토비 토비 토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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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개새끼야 생각좀 해 야 복둥아 오빠만 믿고 따라와 오케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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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호그새끼 어 어 어 나이스 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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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헷갈린다 호개 나이스 나이스 까비 아 아 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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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왜이래 아 황금이나 칠랬는데 너무 빨리 가잖아 아싸 우리 갈등이야 553가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 있는데 왜 왜 내가 387점이야 야 너 좀 다르게 보인다 야 나 그래도 고졸이야 알았어 아니 이걸 왜 졌다고 아 역시 이 새끼들 야 야 민지야 응 어 어 네가 저기 5만원 줘 애들한테 25,000씩 양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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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못 주겠다 민지랑 같이 하니까 내가 내가 팀이 팀은 빨리 너무 없어서 얘들아 민지한테 받어 알았지 얘들아 어 아이 재밌었다 6시라서 딱 껐어요 예